애플리케이션, 줄여서 앱, 프로그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온 김에 이런 말들의 의미까지 알아보면 어떨까요? 충분히 배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한국어로는 응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능을 부품으로 해서 만든 완제품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부품을 응용한 것이란 뜻이겠죠? 우리가 만든 것은 머신러닝의 모델이라는 부품을 응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용하고 있는 티처블 머신모델과 같은 부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에게는 없던 부품이에요 이런 부품을 쉽고 빠르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이런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품을 잘 활용하면 그 부품의 원리를 몰라도 그 부품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소프트웨어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손해가 아닐까요? 과거에 음악회와 같은 곳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곡이 연주되는 바로 그 순서를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라는 말 속 깊은 곳에는 시간, 순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지금 만든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손톱을 깨물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손톱을 깨물었다면 손톱이라는 글씨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손 당장 내려놔 라는 말을 스피커로 출력하죠 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 작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작업을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작업이 누락되면 큰일 나요 순서가 달라지면 안 돼요 하루에 수십 번씩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각각의 작업들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고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을 사람이어야 된다면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이런 절망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기계가 해야 할 일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적으면 그것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기계는 그것을 보고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앱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된 것입니다 기분 좋죠? 자기 자신에게 축하해 줍시다 10 12 12 감사합니다.